늦은 시간 갑작스러운 통신 이상의 조명 제어반이 제어가 되지 않아 당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오래된 조명 제어반을 대상으로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운영자가 확인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MR-BAS의 조명 제어반은 ELC 통신을 하는 제품과 TLC 통신을 하는 제품으로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이 영상은 TLC에서의 발생하는 통신 불량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영상이므로 SLC, ILC, MLC, TLC 시스템이 해당 영상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조명 제어 PC 또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안 될 때 두 번째, 소프트웨어에서 중앙 전송 장치에 연결이 안 될 때 세 번째, 중앙 전송 장치가 온라인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제어가 안 될 때 네 번째, PC에서 개별 판넬 제어 시 제어가 안 될 때 다섯 번째, 프로그램 스위치 버튼을 눌러도 조명 제어반에 제어가 되지 않을 때 여섯 번째, 조명 제어 시스템 전체 통신이 느리거나 제어가 되지 않을 때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운영자가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처리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조명 제어 PC 및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지 않을 때 PC가 부팅되지 않거나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소프트웨어 실행 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를 위해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데이터의 소실을 예방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면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고 최근에 백업 데이터를 덮어씌워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고 MR-BAS에 연락하여 재인증을 완료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은 가능하지만 30분 뒤 통신이 끊어지도록 되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MR-BAS에 연락하여 인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중앙 전송 장치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첫째, 소프트웨어 점검. 둘째, PC의 IP 점검. 셋째, 중앙 전송 장치 점검. 세 가지 유형으로 점검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점검으로써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의 기본 설정 하위에 있는 통신 설정을 열어 현재 통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재 통신 상태란에 표시되는 문구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신 이상 세 가지와 빈칸입니다. 온라인 이외의 다른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현재 통신 상태가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조작하여 정지를 시키거나 오프라인 또는 통신 이상이 발생하여 정지가 되었을 때 빈칸 표시로 현재 연결 상태가 정지로 표시됩니다. 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연결을 재시도해 보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는 라이선스를 인증하지 않아 연결 후 30분이 지나면 통신이 끊어지고 현재 통신 상태는 이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두 번째, 통신 이상 또는 오프라인이 표시된 상태로 중앙 전송 장치 또는 통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음은 PC의 IP를 점검합니다. 조명 제어 PC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의 TCP IP 프로토콜 설정을 수동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에 등록된 IP 설정과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자동으로 인가된 IP가 달라서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에 등록된 IP로 복구하거나 인터넷과 조명 제어가 가능하도록 MRBAS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전송 장치를 점검합니다. 중앙 전송 장치의 정면 램프에 정상적으로 불이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온라인, 데이터라인 3개의 LED 램프를 확인하고 전원의 LED가 점등되지 않는다면 전원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혹시나 폴트, LED 램프에 점등이 된다면 중앙 전송 장치 또는 통실라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즉시 TLC 통신 케이블을 제거하고 MRBAS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이어서 데이터라인의 LED 램프가 점등되지 않는다면 TLC 통신 케이블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명 제어반으로 나가는 통신 케이블이 쇼트가 났을 경우 데이터라인의 LED 램프가 점등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 전송 장치의 퓨즈가 소손된 경우에도 데이터라인의 LED가 점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신 케이블을 확인해 봐야 하며 퓨즈를 교체하여 데이터라인의 LED 램프가 점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이상이 없다면 PCI 카드 또는 2, 3이 변환 젠더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교체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점검했음에도 온라인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 전송 장치의 고장으로 의심하고 MRBAS에 연락하여 소리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앙 전송 장치의 온라인 LED 램프에 정상적으로 점등되는데도 조명이 제어가 되지 않으신가요? 이 경우 첫째, 중앙 전송 장치의 데이터라인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데이터라인의 전화비 DC 23V에서 24V로 출력이 되는지 테스터기로 측정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앙 전송 장치의 데이터라인의 LED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하고 중앙 전송 장치의 퓨즈가 도통되는지 테스터기를 통해 확인합니다. 퓨즈가 소손된 것이 확인된다면 중앙 전송 장치의 퓨즈를 교체합니다. 다음, PC에서 개별 판넬 제어 시 조명 제어반이 제어가 안되시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고장의 범위를 체크해보도록 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른 판넬은 제어가 잘 되는지 확인 전체가 아닌 일부 조명 제어반이 제어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조명 제어반, 릴레이, 세 부분을 체크합니다. 조명 제어 소프트웨어에서는 계층 보기에서 릴레이 사용 안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사용 안함이 체크되어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탭을 열어 해당 릴레이를 사용으로 고쳐줍니다. 이어서, 조명 제어반에서는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드레스와 퓨즈를 체크합니다. 판넬에서 릴레이를 제어하여 릴레이와 제어 드라이버의 정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당 장치를 교체하도록 합니다. 둘째, 스케줄 프로그램의 통에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조명 제어반이 고장난 것으로 MRBAS에 연락하여 수리 몇 교체를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스위치로 조명 제어반이 제어가 안될 때입니다. 먼저 조명 제어반을 간단히 체크합니다. 조명 제어 PC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조명 제어반을 제어합니다. 정상적으로 제어가 된다면 스위치만 단독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버튼을 눌러 제어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PC와 스위치의 연결을 점검합니다. 해당 스위치의 자료 전송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이 된다면 자료 전송된 각 버튼의 정보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전송되었다면 수정하여 전송하도록 합니다. 전송이 안된다면 스위치의 전원과 장치의 주소를 확인하고 퓨즈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확인하였는데도 제어가 안된다면 MRBAS에 연락하여 통신 케이블과 스위치의 상태를 점검받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 제어 시스템 전체 통신이 느리거나 제어가 안될 때입니다. 이 경우는 조명 제어 시스템을 사용한 지 오래되어 선로의 노이즈, 즉 잡음이 발생하여 통신 라인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아 제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MRBAS에 연락하여 전체적인 통신 라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 장비인 오실로 스코프를 활용하여 통신 라인의 노이즈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 라인 증폭 장치 및 노이즈를 감쇄시킬 수 있는 리피터라는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통신 라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이즈가 생기는 파형은 그림과 같은 파형으로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해야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6가지 유형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했지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6가지 유형을 벗어난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MRBAS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고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